안녕하세요.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. 경북 김천에는 과아주라는 술이 있습니다. 과아주를 풀어보면 여름을 나는 술입니다. 여름을 난다고 하니 문득 술을 마시면 더위를 이기고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여름을 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술입니다. 즉, 더운 여름이면 쉽게 상하는 술을 상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만든 술이 바로 과아주입니다. 과아주는 조선시대부터 여산, 지금의 익산 지방에 전해져오는 호산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. 과아주가 명주의 밭낼에 오른 것은 바로 물맛 때문이었습니다. 김천에는 샘에서 금이 나는 금천이 있는데 물맛이 참 좋았고 아무리 술 빚는 기술을 터득해 다른 지방에 가서 빚어도 김천의 술맛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특히 임진우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이곳을 지났는데 당시 명나라 군사를 지휘했던 이 여성이 금천의 물맛을 보고 중국 금능 땅의 과아천의 물맛과 같다며 칭찬을 자자하게 했다고 합니다. 김천에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과아주를 빚는 술도가가 많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광복 후 주세법이 바뀌면서 술을 빚는 사람들이 현저 위주로 결국 잊혀지고 말았습니다.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과아주는 되살아났습니다. 정부에서 한국을 알릴 민석주를 개발하라고 했던 겁니다. 당시 김천문화원장이었던 고 송재성 씨는 이웃한 김천 주주에서 생산하던 과아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과아주의 역사는 물론 유명사를 떨쳤던 과아주야말로 복원해야 할 최고의 민석주로 여겼던 겁니다. 그는 과아주 기능 보유자와 함께 3년이 넘게 연구와 재연을 거쳐 과아주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. 과아주는 16도의 약주와 23도의 혼성주로 빚어집니다. 16도의 약주는 오로지 찹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술로 경북무용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23도의 혼성주는 16도의 약주에 증류소주를 혼합해 만드는데 이 술이 바로 여름을 나는 술, 과아주입니다. 즉 알콜 도수가 20도가 넘으면 미생물이 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만든 술입니다. 이 술이야말로 과학의 개념이 없던 수백년 전 선저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술입니다. 여름이 지나려고 하자 문득 과아주가 떠오릅니다.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